지지야! 내가 간다! 참나 진짜! 이거 안되겠어!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올게! 화이팅! 김야! 뭐야 저 사람은? 너무 예쁘다! 엄청 예쁘다! 여신이야! 아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봤어? 진짜 엄청 이쁘지 않았냐? 아 그 리무진 타고 오네? 아... 엄청... 멎은 집인가 봐! 누굴까? 전학생일까? 야! 처음 보는 때 당연히 전학생이지! 우리 반이었으면 좋겠다! 부자니까 지내줄지! 그니까! 우리 반이었으면 좋겠다! 우리 반에 예쁜 애가 한 명도 없어서 말이야! 뭐? 자자자! 얘들아 조용히 하고!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요! 선생님! 전학생인가? 거기까지 벌써 소분난 거야? 맞아!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! 야호!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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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! 자! 전학생을 소개하겠다! 어? 고등학생 치고는 너무 큰데요! 나보야! 경호원이잖아! 아! 아! 자! 수지야! 인사해 볼래? 네! 선생님! 안녕하세요! 저는 미국 LA에서 유학하다가 이곳 인류 초등학교로 전학 온 금수지라고 해요! 그래 얘들아! 수지한테 궁금한 건 없니? 저요 저요! 남자친구는 있어? 수지야 넌 뭘 먹고 그럴게 이쁘니? 저희들아! 부담스러워하잖아!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! 좋은 질문이에요! 몸이 안 좋아져서 공기 좋은 한국 시골에서 요양하려고 왔답니다! 와 시골? 아이 그럼 유녀초등학교에 전학 온 건 무슨 이유야? 집이 근처야? 어... 그거... 비밀이에요! 하하하하! 질문 끝났으면 수지는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을까? 네 선생님! 불건도 이만 가보도록 해요! 비밀이에요! 안녕! 나는 수지야! 넌 이름이 뭐야? 나는... 누빼야! 비누빼! 아 아까 나한테 이쁘다고 해줬던 애구나! 너도 참 잘생긴 것 같아! 너도 너무 예뻐! 수지가 누빼 안에 전화 왔다 행복해! 어어... 어어... 어어...? 허헣? 하하... 지 지금 뭐하는 거니? 어... 수지야! 너... 진짜로 부자야? 야 너 아파서 항구 갔다며 어디가 아픈건데? 한 명에 하나씩 질문하세요 수지가 곤란해합니다 어머 날 지켜준 거야? 늑대 너무 멋있다 불러지지? 불러지지? 진흙대 쟤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 응 여물 역시 나갔어 애가 야 진흙대 너 일로 와봐 나 오늘 밤 열린 숫자한테 물 가져다줘야 돼 물? 너 이제 물 심부름까지 아니? 나 바빠 말 걸지마 지지야 내가 간다 참 나 진짜 이거 안되겠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올게 화이팅 김야 니야 쟤 잘 하고 있겠 헤에에에에엑 너무 웃겨 너나 너가 제일 잘 날까? 이 사극형 둘레는 쉬는 시간이네 10분 쉬고 다음 수업 준비하도록 해요 아우 찌뿌둥해 수지야 내가 어깨를 주부려줄까 뭐? 수지 어깨를 주부른다고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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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너네 마음이 너무 따스하구나 고맙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? 화장실까지 내가 에프코트 해줄게 뭐야 이건 어머 정말? 고마워 열어줄게 쟤네 뭐야 야 초라색 진짜 너무 재수없지 않니? 맞아 맞아 남자들한테 관심 한 번에 받는다고 어쩔 대고 말이야 아프다는 거 순빵 아니야? 이쁜 것도 아니구만 참 나 재수없어 싸대기를 그냥 뭐야? 쟤네 지금 수지 욕하는 거야? 수지가 재수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프네한테 야 야 너네 여럿이서 한 명 욕하는 거 아니야 아 탱탱탱이야 아 탱탱탱아 아니 뭐 욕한 건 아니고 욕한 거 맞잖아 아프네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어 맞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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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지?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뒤에서 욕하지마 미안해 댕댕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하지만 날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나 아프다고 우쩍도 빼먹으며 여기서 죽으냐 냅둑 친구 없어서 혼자 노네 야! 너네 여럿이서 한 명 괴롭히지 마라! 어? 댕댕이? 불곱 나 도와줘야겠어 잠시 차 좀 세워줘요 아가씨! 아가씨가 왜 저런걸 차라리 제거하겠습니다 어허... 불곰 넌 빠져있어 불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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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금수지? 에흠... 혼자서 도와드리는 건 힘들어 보이길래 흠... 넌 날 졸돌 따라다니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어? 날 기억하고 있던 거야? 흠... 여기 전화 본 것도 날 따라온 거겠지 어... 어떻게 알았지? 뜬금없이 너가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 날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너무 착하고 멋있으니까 아휴... 학생들 고마워요 흠... 뜻뿐이 흘러왔니 흐헤헤... 뭐요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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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? 아무튼... 이미 알고 있겠다 또... 졸졸 따라다닐 거야 흐헤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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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... 흐헤헤... 흐횤헤... 흑... 흐헤헤... 거기다 100대2까지 너무 완벽해서 짜증나 안녕